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독주 체제를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. 8일 쿠팡이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% 늘었습니다. 쿠팡은 지난해 3분기 이래 5개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매분기 흑자 기소를 이어간 셈입니다. 또 쿠팡은 올해 3분기 처음으로 매출이 8조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 같은 호실적 배경에는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고 제품을 분기 한 번이라도 구입한 고객인 활성 고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요. 현 분위기에서는 쿠팡이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이커머스 춘추전고 시대를 끝내고 어깨 손도 자리 굳히게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한편으로는 네이버, 신세계 등 경제 업체들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근로자 사망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지속적인 1위 수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.